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 중에서 트로이아의 함락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문학과 예술을 만납니다. 이러한 문학과 예술의 바탕이 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학문은 신화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 영웅신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 시민들과 싸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원전 850년경 전설적인 시인 호메로스가 쓴 두 편의 장편서사 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장편시들을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여겼으며 아직까지도 서양에서는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신은 트로이아 신화의 작은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지요.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은 테티스라는 아름다운 네레이드에서부터 시작된다. 네레이드란 바다의 요정을 뜻합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들인 파테스는 제우스에게 테티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전복하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전복했듯이 그녀의 자식도 제우스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이 말은 곧 어떤 신도 그녀와 결혼할 수 없음을 뜻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테티스를 평범한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아르고호 선원들 중 한 명인 펠레우스가 선택되었다. 펠레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이아코스의 아들이었다. 질투심 많은 헤라는 아이아코스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킬 만한 전염병을 퍼뜨렸다. 제우스는 이를 측은히 여겨 개미들을 그 도시의 사람들로 변신시켜주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사였으며 트로이아의 전쟁에도 참전했다. 그들은 개미같은 충성심과 기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피로연을 베풀었다. 모든 신들을 초대했지만 우연한 실수로 그만 불화의 신인 에리스를 빠뜨리고 말았다. 피로연장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사과 하나를 군중 속으로 던졌다. 사과는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담수하고 있는 곳으로 굴러갔다.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라는 금박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되자 과연 어느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모두 그 사과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용감한 다른 신들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세 명의 여신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심판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택 결정권은 파리스라는 젊은 목동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트로이아가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등장한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아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의 식민지였다.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트로이아는 처음에 미노스인들의 지배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트로이아 왕들 중에는 다르다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은 다르다니아라고 명명되었으며 그는 다르다노스라는 도시까지 건설했다. 이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해변가에 존재했으며 이 이름에서 이전에 헬레스폰토스라고 불렸던 해업 이름을 대신한 다다넬즈 해업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후세의 임금들 중에는 트로스와 일로스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의 도시를 건설했지만 나중에는 두 도시가 합쳐져 전설에서 말하는 도시가 되었다. 때문에 이 도시는 전자의 이름을 따서 트로이아라고 불리기도 했고 후자의 이름을 따서 일리움이라 불리기도 했다. 신화에서는 두 가지 이름 모두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호메로스의 시에서는 트로이아가 당한 포위 공격을 일리아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일리움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일리아드의 이야기는 엄청난 고통과 유혈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해악적으로 아주 드물게 길고도 불행한 이야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일로스의 아들은 라우메돈이었다. 라우메돈은 헤라클레스가 존재했던 시대의 트로이아의 왕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트로이아를 여행하던 중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해냈듯이 라우메돈의 딸 해이오네를 구해냈다. 그런데도 라우메돈이 헤라클레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헤라클레스와 그의 부하들은 라우메돈을 죽이고 그의 아들 프리하모스를 왕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그들은 헤라클레스를 인질로 데려갔다. 그리스인들이 포위 공격을 감행했을 당시 트로이아의 왕이 바로 프리하모스였다. 프리하모스는 헤카베를 비롯한 여러 다른 여인들과 결혼해서 50명의 아들과 12명의 딸을 낳았다. 헤카베는 그녀의 라틴어 이름 헤쿠버로 더 유명하다. 프리하모스의 장남은 헥토르였다. 비록 패배했으나 그는 언제나 자기보다 강한 군대를 맞이해 용감하게 싸운 트로이아 군대의 장군이었다. 트로이아인들은 비록 전쟁에서 졌으나 약 10년 동안 자기보다 강한 군대를 용쾌해 막아낸 사실 때문에 크게 찬양받아왔다. 프리하모스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파리스였다. 파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헤카베는 곧 태어날 아이가 장작불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신탁을 들어보니 이 아이는 트로이아를 불태우고 폐허로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은 프리하모스와 그녀는 이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 일을 어느 목동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귀여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목동은 산속에 아이를 버려두면 자연히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리스는 양치기들에 의해 발견되어 양치기로 키워졌다. 누가 불화의 사과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부탁하기 위해 세 여신들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양치기 파리스였다. 세 명의 여신들은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다. 헤라는 그에게 부를 주겠다고 했으며 아테나는 그에게 천사로서의 영예를 주겠다고 했다.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실제로 비교해 볼 때에도 다른 두 여신들보다 아름다웠다. 당연히 파리스는 그녀에게 사과를 주었는데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헤라와 아테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때부터 그녀들은 파리스와 트로이아를 증오하는 적이 되었다. 그 후 파리스는 트로이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는 여러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승리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던 유품을 보여줌으로써 오래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프리아모스에게는 또 카산드라라는 딸도 있었는데 그녀는 아폴론이 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후에 그녀에게 노한 아폴론은 다시 그녀의 재능을 조절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진실을 예언하더라도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게 되었다. 파리스가 프리아모스 왕족의 지위로 되돌아오자 그녀는 그가 트로이아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과격한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편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레다의 딸이자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의 누이였던 스파르타의 헬레네였다. 헬레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리스의 영웅들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앞다투어 청혼해왔다. 그만큼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튄다레오스는 그녀를 영웅들 중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영웅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헬레네의 선택을 받은 자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누가 선택되든지 간에 각자 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했다. 헬레네는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선택했다. 아가멤논은 미케나이 왕이며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다. 헬레네와 결혼한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의 왕관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다. 아가멤논은 헬레네의 여동생 클리타이 메스트라와 결혼했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아내로 짝지어주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헬레네였다. 파리스는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스파르타를 방문했다. 카산드라는 이것이 치명적인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파리스는 정중한 환영과 접대를 받았다. 아프로디테는 헬레네가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 동행하도록 해주었다. 헬레네는 전쟁기간 내내 트로이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녀는 트로이아의 헬레네로 불렸다. 그 후 그녀는 아프로디테와 마찬가지로 미인의 전형이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그의 아내 헬레네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서 그리스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 영웅들에게 그들 사이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헬레네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트로이아에 대항하는 원정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트로이아에 사신을 보내 헬레네를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프리아모스는 그리스인들이 헤라클레스가 납치해간 누이 헬시오네를 아직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했다. 그 거절은 곧 전쟁을 뜻했다. 그러나 영웅들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별로 내게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타카 섬의 왕 오디세우스가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헬레네의 사촌 페넬로페와의 사이에 텔라마코스라는 아이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가족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은 그를 꼭 데려가려고 했다. 그는 미친 척 해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속지 않고 그에게 맹세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 예언가들은 아킬레우스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와 테티스 사이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이상스러운 일은 사건의 발단이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서 우연의 실수로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한 에리스가 갖고 온 불화의 사가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이미 트로이아 전쟁에서 싸울 정도로 장성한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아킬레우스의 아들까지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화 작가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테티스의 아들로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태어날 운명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는 헤라클레스 다음으로 유명한 영웅이었다. 게다가 헤라클레스는 순전히 초인적인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킬레우스는 힘도 무척 센데다가 술수에도 능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처럼 단순히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그려졌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테티스는 그의 몸을 스티익스 강물에 담가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 그녀는 아기의 한쪽 발 뒤꿈치를 쥐고 온몸을 강물에 적셨다. 그런데 그녀는 잡고 있던 발 뒤꿈치 부분도 적시기 위해 한 번 더 담가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렸다. 따라서 그녀가 쥐고 있던 발 뒤꿈치 부분에는 스티익스 강물이 묻지 않았다. 그래서 트로이와 전쟁 중에 그는 사람처럼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 바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었던 것이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두 가지 운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고향에 살면서 오래도록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군에 입대하여 젊었을 때 전사하더라도 그 명성을 길이 남기는 것이었다. 아킬레우스는 오래도록 사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테티스는 그를 여자로 변장시켜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스키로스 섬에 숨겨두었다. 이 소문을 들은 오디세우스와 파견되는 스키로스 섬을 찾아갔다.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재기가 빛났다. 여자들을 헤집고 아킬레우스를 찾는 일은 무례한 짓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에게 옷가지와 보석을 선물로 주는 척하면서 그 속에 칼을 한 자루 넣어두었다. 여자들은 각자 예쁜 선물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만은 칼을 쥐고 얼마나 잘 드는지 힘껏 휘둘러 보았다. 그가 바로 여장한 아킬레우스였던 것이다. 이렇게 들킨 아킬레우스는 할 수 없이 그리스군에 합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와 펠레우스의 군대 미루미돈들도 같이 출정했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되었다. 전쟁에 가담한 수많은 그리스의 영웅들 가운데에는 아르고호 선원들의 아들들이 많았다.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의 아들이었으며 오디세우스는 라이르테스의 아들이었다. 게다가 아약스라는 두 명의 영웅도 참여했는데 아약스는 로마어 명칭이고 그리스어로는 아야스이다. 그 중 한 사람은 텔라몬의 아들로 큰 덩치의 힘이 상사였다. 그는 보통 위대한 아약스라고 불렸고 다른 한 명은 오일레우스의 아들로 작은 아약스라고 불렸다. 그리고 튀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도 주요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크레타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로서 중요한 영웅 이도메에우스를 보내주었다. 영웅들 중에는 실제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나섰던 베테랑도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필로스시의 왕 네스토르였다. 그는 트로이아 전쟁 당시 노인이었다. 아마 60세 정도였을 것이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으며 신화에서의 그의 모습은 연륜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되며 그의 충고는 언제나 올바른 것으로 그려졌다. 드디어 그리스군은 테베 근처의 항구 아울리스에 집합하여 항해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것이다. 예언가들은 아가멤논의 가장 아름다운 딸을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희생물로 바쳐야 바람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아내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킬레우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니 당장 아울리스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딸이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희생물로 바쳤으며 이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안 아내 클리타이메스트라는 그때부터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리스군은 마침내 트로이아에 도착하여 장기간에 걸친 포위 공격에 들어갔다. 트로이아인들은 모두 성벽 뒤에 숨어 있었다. 견고한 이 성벽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아인들의 식량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선 위아래를 넘나들며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사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9년 동안의 포위 공격 이후의 이야기 때문이다. 이야기 구성의 중심사건은 전쟁에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이 일부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방법을 놓고 논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불꽃 튀기는 논쟁 끝에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와 미루미돈 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철수해버렸다. 그는 박사에 머물면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그는 어머니 테티스에게 제우스 신을 설득하여 그리스 군이 패배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그래서 아가멤논 일행은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 트로이아인들은 성에서 나와 헥토르의 지휘 아래 그리스 군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아킬레우스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할 수 없이 그리스인들은 아킬레우스를 다시 찾아가 전투에 복귀해달라고 사정했으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국 그리스인들은 전함이 있는 곳까지 후퇴하여 거의 패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그때 상황을 보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이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동정심이 생겼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를 대신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킬레우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파트로클로스는 미루미동군을 이끌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가 다시 돌아와서 싸우는 것으로 착각한 트로이아인들을 한동안 격퇴시켜 나갔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트로이아군을 전함이 있는 곳 이상으로 후퇴시키지 말 것과 헥토르는 절대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둔 승리에 들떠있던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입고 헥토르도 결코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버렸다. 결국 그는 헥토르를 공격하다가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우스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친구를 잃게 되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려 했지만 갑옷이 없었다. 그는 아가멤논과 곧 친구가 되었으며 테티스에게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새의 갑옷을 바꿔서 곧바로 전투에 돌입했다. 그가 눈앞의 트로이아군을 양몰이 하듯 격퇴시키고 나가자 트로이아 군들은 모두 성벽 안으로 달아났다. 단 한 사람 헥토르만은 도망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아킬레스와 죽음을 각오한 일전을 결심하여 두 사람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의 결투를 벌였는데 이것이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 중 하나였다. 여기서 헥토르는 패배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킬레우스도 파리스가 쏜 화살에 뒤꿈치를 맞아 전사했다. 비록 두 사람의 위대한 전사가 죽었지만 그리스군은 싸움을 계속했다. 트로이아 군족도 피해가 컸다. 헥토르도 죽었고 파리스도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물려받은 필록테테스의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필록테테스는 그리스군이 항해를 할 당시에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후방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죽자 그는 이내 그리스군에 합류했다. 파리스가 죽은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헬레네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리아모스의 또 다른 아들 데이 포보스와 결혼했으며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때 신탁을 알아본 결과 트로이아는 팔라듐 팔라스 아테나의 동상 또는 흉상을 성안에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변장을 하고 트로이아로 잠입해 들어가 팔라듐을 훔쳐왔다. 그런데도 트로이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행히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무스가 합류하면서 그리스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그들은 그가 아킬레우스와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영웅이 부활한 것처럼 느꼈다. 그래도 트로이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오디세우스에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떠올랐다. 그래서 당장 속이 빈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목마가 완성되자 그 속에 군인들을 가득 집어넣은 다음 트로이아 성벽 바깥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남은 그리스 병사들은 배에 올라탄 다음 곧 바로 위쪽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자 트로이아 인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과 그들이 남겨둔 목마를 보고 무척 당황했다. 트로이아 성 안에는 신혼 이라는 그리스인 첩자가 남아있었는데 그는 낙오되어 버림받은 군인인 척 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리스 군이 트로이아 정복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목마는 아테나에게 바치는 동상일 뿐이며 만약 트로이아 인들이 성 안으로 들여온다면 아테나 여신이 이 도시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들에게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이아 인들은 기뻐하며 당장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다. 게다가 이 목마를 들여놓기 위해 그들은 성벽의 일부분을 부수고 커다란 구멍을 뚫기까지 했다. 아폴론을 모시고 있던 트로이아의 사제 라오코는 이런 경솔한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리스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두렵기만 합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적대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 편을 들었던 포세이돈이 바닷뱀을 보내 그와 그의 아들을 목졸라 죽여버렸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은 라오콘의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이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온 그날 밤 트로이아인들의 방탕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웃고 잔치가 끝나고 모두들 잠이 들자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 군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들은 도시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한편 눈에 띄지 않게 잠복해 있던 그리스 함대도 다시 돌아왔다. 네오프톨레모스는 프리아모스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죽인 다음 프리아모스마저도 죽여버렸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다시 그녀를 데리고 갔다. 탈출에 성공한 중요한 트로이아인 중 한 사람은 프리아모스의 친척이었던 아이네아스였다. 나중에 로마의 전설에 따르면 그의 후손이 로마시를 건설했다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적국의 심장부에 잠입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집단을 트로이아의 목마라고 한다.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자 살아남은 그리스 전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귀향 도중 배가 난파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어렵사리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삼은 아가멤논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의 아내 쿨리타이 메스트라는 아가멤논이 미케나이에 도착하던 날 그를 살해하고 말았다.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7년 동안 방황한 후에야 스파르타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배의 키잡이었던 카노포스가 죽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메넬라우스가 프로테우스라는 바다의 신을 생포했다. 그는 그리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신으로 여겨졌다. 프로테우스는 온갖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메넬라우스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는 사자 뱀 팬더 멧돼지 흐르는 물과 나무 등으로 변해보았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프로테우스는 순풍을 불게 해주는 재물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메넬라우스는 그가 알려준 대로 해서 마침내 스파르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 후 헬레네와 함께 평화롭게 도시를 다스렸다. 영웅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나긴 그리고 험난한 여행을 떠났던 사람은 오디세우스이다. 호메로스의 두 번째 장편 서사신은 바로 이 대목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오디세이라 불렸는데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우스의 귀향 모험담이다. 오디세우스가 지중해 전역을 십여 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는 환상과 설화로 그득하다. 그가 처음으로 체류한 어떤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로토스라는 과일을 먹고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누구나 그 맛에 빠져 온갖 세상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원히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식물을 한번 먹어본 오디세우스의 몇몇 부하들은 정말로 그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았으며 이것을 먹지 않은 나머지 부하들을 배까지 억지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이 식물 자체는 물론 신화에서만 존재했지만 현재 그 이름은 여러 종류의 수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거대한 퀵클로스들이 사는 섬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폴리페모스라는 식인 괴물이 있었는데 그는 오디세우스와 열두 명의 부하들을 동굴 속에 잡아가두고 한 끼에 두 사람씩 잡아먹기 시작했다. 오디세우스는 이 괴물을 꿰어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잠이 든 사이에 그의 눈을 뽑아버렸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을 폴리페모스가 기르는 양의 엉덩이 부분에 묶어놓았다. 눈먼 폴리페모스는 양떼를 다 내보내고 동굴에서 부하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양의 엉덩이에 묶인 그의 부하들은 이렇게 해서 탈출에 성공했다.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쫓아가 끊임없이 강풍을 불어댔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살고 있는 섬에 도착했다. 아이올로스는 그에게 서풍 이외의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주었다.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이 자루를 단단히 묶어놓기만 하면 서풍만 불어 그를 고향 이타카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다. 마침내 이타카가 시야에 들어오고 해안의 장작불이 타오르면서 피워내는 연기자락까지 볼 수 있게 되자 오디세우스는 그만 긴장이 불려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지쳐있던 부하들은 이 신비한 자루에는 혹시 술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어쩐지 이 자루 안에 바람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부하들이 자루를 열자마자 온갖 바람들이 새어나왔다. 뒤이어 폭풍이 불고 선박들은 먼 바다로 떠밀려났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항로를 찾기가 막막해졌다. 불행하게도 오디세우스는 다시금 라이스트 루고네스라는 식인 거인족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 척의 배만 남겨놓고 나머지 배의 선원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오디세우스와 남은 한 척의 선원들은 아이아이아라는 섬으로 갔다. 이 섬에는 헬리오스의 딸인 아름다운 마녀 키르켈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재미삼아서 사람들을 동물들로 둔갑시키곤 하였으며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돼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에게는 키르케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는데 헤르메스에게서 냄새를 맡으면 그를 보호해주는 몰리 라는 꽃을 받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식물은 신화 속에만 등장했으나 그 이름은 노란 꽃 산마늘이라는 마늘과의 식물들에게도 주어졌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자신의 부하를 원래 모습대로 다시 바꿔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한동안 그 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얼마 후 그는 고국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키르케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하데스에게 가서 죽은 예언자를 찾아 조언을 구하라고 일러주었다. 하데스는 어둠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일을 무사히 마친 뒤 오디세우스는 항해 도중에 시렌들을 만났다. 그는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아 보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렌의 노래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자신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미리 부하들에게 자신을 돗대에 묶어두고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도록 해둔 상태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가 아무리 애걸복 꼴해도 풀어주지 않았다. 파르테노페라는 한 시레는 오디세우스의 기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다. 그녀는 바닷물을 타고 나폴리에 이르렀다. 그래서 고대 시인들은 나폴리를 이따금 파르테노페라고도 불렀다. 시렌들을 뒤로하자 이제 오디세우스는 두 개의 절벽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시련을 맞게 되었다. 한쪽은 에키드나의 자식 스킬라라는 괴물이 있는 곳이었다. 이 괴물은 인간의 몸통에 여섯 개의 머리가 달려 있었는데 그 머리는 모두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의 머리였다. 또 다른 쪽의 절벽 아래에는 가이아의 딸인 카리브디스라는 괴물이 있었다. 이 괴물은 하루에 세 번 물을 빨아들였는데 그때에는 공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 여기에 걸려든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렸다. 오디세우스는 어느 쪽 절벽으로 지나갈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는 카리브디스에게 배를 몽땅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스킬라 쪽으로 모험을 걸었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개의 머리에 각각 한 명씩 여섯 명의 부하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태양의 섬에 상륙했다. 이곳은 헬리오스가 소떼를 기르고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태양의 소였다. 키르케에게 이미 이 소들을 잡아먹지 말라는 경고를 듣긴 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이 지속되자 선원들은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를 잡아먹었다. 마침내 배가 다시 출항하게 되었을 때 포세이돈이 있는 힘을 다해 태풍을 일으키자 마지막 배의 선원들마저도 몰살당하고 말았다. 소를 먹지 않았던 오디세우스만이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홀로 바다를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오기기아 섬의 해변까지 밀려갔다. 이곳에서는 칼립소라는 닌프가 7년 동안이나 그를 가두어놓았다. 결국에 그는 칼립소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향수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는 땜목을 만들었다고 파이아키아인들이 사는 섬에 도달했다. 이들은 숙련된 뱃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이타카 섬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27년 전 트로이아를 향해 같이 떠났으며 또한 10년 전 귀국을 위해 트로이아를 떠났던 이타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생존자로 이타카의 땅을 밟은 것이었다. 오디세우스가 귀국하기 전에 이타카에서는 이미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이타카 섬과 주위 영토의 백여 명이나 되는 귀족들은 새 왕이 될 유량으로 앞다투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했다. 그러나 정숙한 아내였던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청혼을 모두 거절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 품이 있고 정숙한 아내의 귀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페넬로페는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녀는 구원자들에게 오디세우스의 늙은 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위를 짜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반나절 동안 수위를 짠 뒤 밤에 다시 풀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그 때문에 그 일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어떤 하녀의 배반으로 구원자들에게 그녀의 술수가 알려졌다. 그들은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오디세우스의 어린아들 텔레마코스가 물론 왕위 상속자였지만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오디세우스가 남겨두고 간 늙은 신하뿐이었다. 이 늙은 신하의 이름은 멘토르였다. 현재에 와서 그의 이름 멘토는 조언자 또는 고문을 뜻한다. 텔레마코스는 피살될까 봐 두려웠지만 만약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멘토르의 충고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옛 친구 몇 명을 찾아가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스파르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를 만났다. 당시에 그들은 이미 방황을 끝내고 무사히 귀국한 상태였다. 그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던 네스토르 까지도 방문했다. 그는 별달리 고생하지 않고 귀국한 유일한 그리스인 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풀이 죽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이 여행은 그를 살해하려는 구원자들의 모의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오디세우스가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에우마이오스라는 후덕한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배불리 먹이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구원자들이 결혼식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회를 벌이던 회관에서 오디세우스는 거지 행색을 하고 하인들과 섞여 있었다. 이제 페넬로페도 자신의 술책을 접어야만 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쓰던 활로 관역을 정확히 마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결혼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오디세우스에 필적할만한 힘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확실히 그 누구도 활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거지로 변장한 이때쯤에서 그는 에우마이오스와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에게도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자 사람들은 거지 차림을 한 오디세우스에게 재미삼아 당겨보도록 허락했다. 그는 쉽게 활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를 비롯한 에우마이오스와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구원자들을 기습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치해버렸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결국 재회하게 된다. 오디세우스의 늙은 아버지 라이르테스는 구원자들의 아버지와 화해를 도모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의 파란만장한 여정 오디세이는 여기서 막을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의 본토는 산으로 뒤덮인 지역이어서 농업이 곤란했지만 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풍부한 곡물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트로이아 트로이아 는 흑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도시 였습니다. 트로이아 는 선박들의 해업 통과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엄격하게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의 아카이아 인들은 이제 통행료를 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소아시아 를 침입하고 트로이아를 공격해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음유시인들은 신들을 묘사할 때 환상적인 세부 요소들을 덧붙이며 트로이아 공격을 극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재의 트로이아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800년경 호메로스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대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선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조금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보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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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